영등포구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세무회계사무원 취업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되며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영등포구청 별관사회적경제지원센터 2층 교육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 40명으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10월 12일까지 일자리정책가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영등포구가 인권친화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제1기 영등포구 주민인권학교를 운영합니다. 1기 과정은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영등포구청 기획사광실에서 인권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인권의 달성, 판례로 보는 우리사회 인권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주민맞춤 눈높이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무료로 강좌별로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희망하는 고민은 10월 7일까지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수강료는 무료 policeration lifes işte 감사합니다.